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프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와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중요한 소식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구요. 그렇지만 읽어보시면 좋을 법한 것들, 재밌는 소식들, 정보들 몇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번째로 어제 영상에서 XRP가 어떻게 과매도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나온 소식들을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오늘 XRP가 좀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28센트, 한때는 29센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28센트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꼭 30센트 정도는 올라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0센트가 그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었었는데 지금은 또 강한 저항선이 되어버렸죠. XRP의 더 좋은 상승을 위해서는 여기 있는 30센트대를 꼭 뚫고 올라가줘서 안차까지 해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딱 보셔도 지금 추세선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걸 뚫고 떨어졌죠. 최소한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가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이구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 400불 정도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첫번째로 준비를 해본 것은 이 XRP 데일리라는 웹사이트에서 나온 정보인데요. 네덜란드 중앙은행 BNB뱅크에서 나온 문서에 관한 것입니다. 딱 봤을 때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이 문서에 리플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리플사에 관한 언급이 있어가지고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리플사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은행들이 실시간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인프라 중에 한 예의다라고 나와 있구요. 또한 이것은 리플 여기서는 XRP를 가리키는 것인데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고 훨씬 더 낮은 컴퓨팅 파워로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를 했었던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표한 PDF에도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를 하면서 XRP가 더 낮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일단 좋은 칭찬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달리 XRP는 은행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별화도 아무래도 이제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은행권에서 특히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앞으로 이플 네트워크의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항상 지켜보고 은행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딱 이 부분만 봐도 알겠지만은 중앙은행들 역시 기술적인 면에서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신기한 것은 이 네덜란드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XRP 관련된 자료를 정말 잘 찾는 XRP 대론님의 게시글을 보면은 하웨이 블록체인에서도 리플사의 린터레저 프로토콜이 언급이 된 바가 있다라고 하고요. 브라질의 중앙은행 역시 영국의 중앙은행이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서들이 최근에 발간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최근에 이분이 그전에는 공짜로 자기가 찾은 자료들을 공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료방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낸 사람들만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날짜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오래된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은 저희가 리플이라는 단어 리플사에 대해서 알기도 훨씬 전부터 중앙은행들은 리플사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중앙은행들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은행에 리플사가 어떻게 접촉을 했을까 어떻게 접촉을 해가지고 신임을 얻었을까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리플사가 정말로 크게 성공하게 된다면은 이 리플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면은 이 과정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XRP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라도 이 XRP 그리고 리플사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투자자로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CCN에서 이번에 이런 기사 하나를 내보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은 미국에서 1982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를 읽었는 말이고요. 이들은 전 세대에 비해서 개인적이며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SNS에 익숙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사회적인 그런 기술보다는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익숙한 그런 세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종종 단점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밀레니얼 세대 중에 XRP를 좋아하는 사람이 감당하지도 못할 대출을 받아서 XRP를 샀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가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마켓의 보도에 의하면 여기는 이 트위터 유저가 있죠. XRP 피닉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최근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저번 달 그가 XRP에 몰빵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번 달 27일 그가 올린 트윗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죠. 봐라 내가 XRP에 몰빵을 해버렸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대출을 받았다. 글을 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자랑하려거나 뽐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지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를 위해 기록하려는 것이다. 부디 행운을 빌어 줘. 자 그가 이 트윗을 남겼을 당시 XRP의 가격은 40센트에서 46센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자 안타깝게도 그 후 XRP 가격은 떨어졌다. XRP는 8월 14일 다른 코인에 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아마도 이런 하락은 최근에 나왔었던 법원 수정 소장 때문일 수도 있다. 리플사는 여기에 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 하락은 이제 트위터 유저 XRP 피닉스가 지난 27일 XRP에 몰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로 가격이 대략 40% 정도 하락한 그런 상태이다. 오늘날 XRP 가격은 26센트 금방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XRP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는 새로운 트윗을 올렸는데 그 트윗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내가 사실은 대출을 받았을 때 혹시라도 XRP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살려고 돈을 좀 꿍쳐놨었다. 정말 다행이다. 그 돈을 몰빵에서 이제 XRP를 더 샀고 나는 이제 4분기 상승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몰빵을 사서 XRP를 샀는데 여기서 더 떨어졌다. 그랬더니 더 샀다라는 말이겠죠. 자 자신의 돈만 몰빵을 한 것이 아니라 대출까지 해서 몰빵을 했다. 굉장히 안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4분기에 기대되는 바가 크기는 합니다. 여러분 일단 스멸도 준비가 되어 있고 머니그램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XRP를 사용하는 그런 분기가 될 것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이벤트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손을 대면은 이건 도박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지나가는 말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는 이런 식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투자의 기술이 이제 좀 적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정이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막 몰빵을 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기사 마무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인에 정말 많은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은 아니다.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의 가격이 더욱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바이낸스의 CG 역시 비트코인을 만불 아래서 팔면 안 되었었다라고 트윗을 남긴 바가 있다. 분명히 대형 거래소의 CEO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암호화폐 하나에 XRP 피닉스처럼 조금 일찍 과학에 너무 많은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한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4분기가 대부분은 저희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되겠지만 만약에 4분기 때 엄청난 돈을 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하는데 실제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땡긴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는 금융투자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 돈도 아닌데 빌려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쫓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실패한 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이렇게 태어난 척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이제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게 뻥일 수도 있겠고요. 일단 XRP 가격은 지금 현재로서는 30센트 선을 최소한 넘어주지 않으면은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이 밤에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렇게 과한 투자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다음 준비한 소식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진짜로 내가 사토시다. 내 정찰을 밝히겠다라고 해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던 그런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첫 번째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언문을 보고 이제 리플사의 전 직원 밥 아저씨 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할 피니를 사이버펑크로 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영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토시 나카모토로 가장 유력하게 지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데이빗 슈얼츠죠. 이 바브웨이는 최근 트윗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불과 한 달 전에 나는 알설브리더와 데이빗 슈얼츠와 한 방에 있었다. 같이 함께 만났다라는 것인데 알설브리더는 실존 인물이며 데이빗 슈얼츠와 알설브리더 둘 다 엄청 똑똑하다. 둘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은 각각이 따로 일을 하는 것을 따로 더한 것보다 더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나는 처음에 데이빗 슈얼츠가 사토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은 알설브리더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알설브리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수께끼 인물이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리플사의 직원들 외에는 없죠. 정말 베일에 쌓여진 그런 인물인데 혹시 그가 사토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토시의 정체가 곧 밝혀질 거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벌써부터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또 요점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바로 암호화폐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차트 잠깐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패턴은 항상 반복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딱 봐도 비슷하긴 한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트렌드라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패턴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연두별로 정리가 된 XRP 최고점, 최저점 그리고 평균 가격을 나타낸 그런 표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매해마다 XRP 가격이 증가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모든 가격, 평균가와 최고점이 이제 연두별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왔다갔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해가 지나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진 않지만은 이 암호화폐가 살아남기만 한다면은 계속해서 가치는 궁극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XRP가 2013년도 기준으로 이 가격이 0.0138센트였는데 2014년도, 15년도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적었고 16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한 번에 확 뛰었습니다. 중간에 사라졌으면은 이런 기회가 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최근 이제 2019년도 아직까지 평균을 내보면은 34센트, 불과 6년만에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XRP를 비롯해서 살아놓는 알트코인들은 이제 가치가 크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리플사가 망하거나 XRP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죠. 오히려 그 반대로 사업이 번창하고 XRP 사용차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저는 궁극적으로 XRP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마조마하시고 괴로우신 분들은 이런 표를 한 번씩 보시고 어느 정도 진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기회비용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코인 탔으면은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 선택에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 XRP가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간다면 100% 확신하고 다른 코인을 타기도 힘들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코인을 타면 되시는 것이고 나는 리플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2017년도 불장 때 같은 그런 큰 상승도 한 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은 XRP에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산 투자를 하면은 더 아쉬움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투자를 하실 때 절대로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형이 이야기를 했듯이 XRP 투자 그리고 리플사의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칠 것이냐 장투를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리고 투자를 진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봐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